여기가 PX 입구입니다 텀블러 같은 건가? 아 수베리얼 생성이네요 컬?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아이스박스 같은 게 있구요 진지하게 당장 필요한 무릎 보호를 군도 여기에 파네요 아이스박스 주말은 소동자 해야되네 만화 중력이기도 많네요 TV라든가 이렇게 프레스 게임 시리우먼어 어떻게 되니까 프레스 게임 시리우먼어 14불 정도 하네요 15불 저건 좀 더 비싸네요 20불 정도 하네요 스포츠도 있고 가격은 다들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게임을 즐겨 하는게 아니라서 양키 캔들 냄새 좋네요 양키 캔들 이 가방 사이즈가 엄청나네요 이게 뒤에 이렇게 돼 있어서 바닥에 끌고 다닐 수도 있네요 그래서 끌고 아주 마음에 들었네요 아주 마음에 들었네요 2랩 가방쯤 되나네 이건 ίän c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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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것저것 많네요 진짜 가구들이랑 전화했습니다 사무실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잠깐 사러 왔는데 물건이 배송이 되는지 좀 물어보려고 기다리고 오시네요 제가 뭐 딱히 TV에는 관심이 없어서 프로틴 보러 가고 있습니다 좀 보자 뭐가 많이 있는지 거의 다 온 것 이거지 여기야 C4 웨이 프로틴 골스탠드 웨이 많아요 얘네 몇 킬로야 2.7킬로 1.7킬로 신트색스입니다 지금 누나야 보자 신트색스 초콜릿 밀키쉐이크가 2.7킬로에요 60불 아 아니에요 60불이 아니고 44.9불 45불 이라고 생각되어있네요 5불은 그래도 지금 먹어보려고 생각중인데 조만간 뭔가 많아요 아 이런건 제가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아 뭐야 jemand 무 escrever 릭스 유명한데 프리웨크아웃으로 뭐 디저포즈인분들이 많죠 릭스네 Mayneed 아 애니멀 컷 이건 뭐 덩치 커지는 건가요? 제 디스플레션 오드 데이에 잭트라는 표현이 있었죠? 잭트는 몸은 이제 벌크가 좀 커지는 그런 느낌의 팬들이죠 저는 애니멀 컷을 좀 먹어봤습니다 다이어트할 때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심장은 좀 빨리 뛰는 거 같고 땀도 많이 나는데 뭐 쓸 밀크 뭐 쓸 밀크는 양 사이즈가 2kg? 1.1kg 쓸 밀크 맘메 맘메 12분 22분 엄청 많네요 다 먹어보지 않아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궁금해 하실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음 뭐 뭐 아 다이어트 보셔야 되는 느낌인가요? 아 다이어트 보셔야 되는 느낌인가요? 맞나요? 이쪽은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네요 잭이는? 잭이라고 읽어있죠 박설지킬리라고 보여지는데 퀴 월카우입니다 35분 아 36분 퀴 월카우이 이렇게 많네요 와 다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난 전 커피 때리고 운동하는 곳이라서 카페인 중독자거든요 온 다음은 상대한 500원 채야 쓸 수 있지 않을까 예 지금 너무 넓어서 다 찍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너무넓어요 진짜 너무넓어요 와 이거 뭐지 너무넓어 다 못 가보겠다 진짜 2시간 2시간 정도 있어야 이걸 좀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잠깐 온 거라서 너무넓네요 너무넓어 가방도 뭐 있긴 있는데 첼빈클라인 뭐 이런거네 오 너와모가 이름이 많나 천국 이거 너와모가 천국 천국 온더하면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온더하며를 몇장에 가서 사본 적이 없어서 감이 좀 없습니다 전부 그냥 뭐 이거 아니면 무슨 뭐 3대 500이다 해가지고 3대 500 안되면 뭐 옷 입을 것 같은 그런 옷으로 좀 돼버렸는데 딱 없습니다. 그냥 입으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특티컬 511 바지들도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사이즈가 1,30인치 이런 바지들 디클 오일로 그냥 운동할때 입어도 뭐 괜찮은 그런 바지들이죠 좋아 세트들도 있네요 3만원 지금 1분만 한데 디클 오일로 간지나는데 요건 한 10만원 하네 4만원 3만원 11 10 그 여기 시간 너무 넓어서 다 찍을 수가 없습니다